오늘은 심근경색과 갱년기 질환에 효과적인 낭아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낭아초는 콩과의 여러 해사리 식물로 잎모양이 아카시아나 쌀이나무처럼 생겼고, 꽃은 7,8월에 연한 분홍색으로 꽃이 피며 줄기는 옅은 자주색입니다. 자생지는 냇가와 강가 낮은 야산에서 찾을 수가 있고, 큰 낭아초는 높은 산비탈에 주로 서식해 있습니다. 낭아초 맛은 씁쓸하고 떨부며 약간 따뜻한 성질로 비와 폐에 작용됩니다. 그리고 미량의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약용 부위는 지상부나 전초를 약재로 쓰며, 일미약이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먼저 한방에서 지상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뭉친 어혈을 잘 풀고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을 잘 낫게 해줍니다. 특히 양리실험에서 아그리모놀 성분이 지혈작용과 항암작용을 보였고, 그 밖의 소염작용 및 지사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에서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과 심장박동을 증가시켜 심근경색의 유효성이 있었고, 심장근육의 혈액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관상동매 겹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 심장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가슴을 쥐어짜게 되고, 가슴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 없이도 명치가 아프다 또는 턱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심장질환을 의심해야 하고, 낭아초와 같은 심장에 좋은 약재를 구해서 먹으면 진전이 됩니다. 법제 방법은 여름과 가을철에 입과 줄기를 베어서 햇볕에 말린 후 전초 20g에 물 1리터를 달여서 포도주잔으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에서는 위암과 폐암, 대장암, 자궁암 등의 항암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여러 암치료에 적용됩니다. 최근 2021년 6월경에 보고된 경상대학교 특허 논문 자료에는 낭아초 추출물이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낭아초는 골다공증과 암세포 증진 억제 및 심장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토에스트로겐 성분으로 보고되었는데, 100ml 농도에서 양성 대조금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확기와 식물 부위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서 여성 폐경과 갱년기 증상을 돕기 위한 에스트로겐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낭아초 추출물은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잠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50세 전후에 폐경기가 오고, 이때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와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폐경기 이후 3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은 유방암과 자궁내마감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연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잘 섭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갱년기와 폐경에는 낭아초 지상불을 건조시킨 다음 하루 10g에 물 700ml를 붓고 다려서, 하루 2-3회씩 마시면 되고 꽃만 따로 채취해서 차로 우려 마셔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낭아초는 조충과 트리코모나스균도 죽인다고 하며,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성들에게 발견되는 성병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병증은 국내 75% 이상의 성인 여성 한 번 이상씩 꼭 경험하는 병증으로 재발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따끔거리는 통증, 배뇨통과 소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병증에는 낭아초 꽃을 포함 가지를 잘라서 진하게 달인 물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그곳을 깨끗이 씻어주면 냄새가 현저히 줄게 됩니다. 낭아초는 따뜻한 약재로 몸에 냉증이 있거나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에게 잘 맞는 약재이고, 고혈압 환자는 신중히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성 물질이 조금 들어있어 용량에 잘 맞게 사용하셔야 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과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